너 왼발로 울려 아 힘들어 왼발로 했을까? 우선 행복 휴게소입니다 아 나 왼발이 얼었어 내가 한번 우는 걸 해볼게 아 힘들어 아 힘들지? 아 힘들어 아 힘들어 할 수 있어 철클이 하나 한번만 하면 어디지? 유연소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발목줄넘기 느린데? 자연스럽게 내가 볼게 너무 늦어 너무 늦어 언제까지 해? 너무 늦어 이게 아니고 어디서 아니야 안보여 아파 가자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